빨리 가 빨리 가 들어가 봐 다 디프론 레스토랑이야 다 디프론 아 진짜? 다 디프론 잘 봐 아 맞네 전라도 충청도 올레 봉수네 브라더 다 디프론이야 3층도 한번 가보고 똑같아 알긴하는데 야 형칭 이렇게? 어 여기인데? 똑같은데? 어 맞아 여기가 베리 페이머스 플레이스야 여기? 어 으어 빨리 가 아 허리야 허리야 하하하하 여기가 맛있게 많이 먹으러 ㅎㅎ 지금까지 고른데서 어디서 먹을래? 여기 살이 많네 알겠습니다 어디가 맛있어? 나 어떻게 알아? 저거 좋아 저거 좋아? 여기서 먹을거야? 응 이렇게 여기다 먹어? 메뉴는 백순대이고 양념순대 있어요 양념순대 좀 맵게 되나요? 네 드시기도 백순대를 많이 아 근데 매운걸 좋아해가지고 백순대도 더 차연꽃을 따로 드실게요 이렇게 안에 차연꽃을 드릴게요 같이 싸드셔도 돼요 이제 먹어도 될거 같네 이제 먹어도 될거 같네 아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 됐어 이쁼라 이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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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베이스볼 좀더 위로 모 업 좀더 위 좀더 위 좀더 안쪽으로 다 맞았다 소리 들렸어? 응 좀더 안쪽으로 좀더 안쪽으로 좀더 안쪽으로 좀더 안쪽으로 끝났어 2 화이팅 화이팅 아 굿 조업 와 굿 조업 굿 조업 아 굿 조업 파꾸 아리아!